자 그럼 지금부터 보안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적인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그것들을 다 살펴보는 건 불가능하고 저도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감각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추후에 우리 좀 더 심화된 수업에서 보안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안적인 이슈가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있는데 자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죠. 쓰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목에다가 어... 시큐리티 보안이라는 뜻이죠. 작성자는 뭐 Egoing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본문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이거는 뭐죠? 자바스크립트가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고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를 표시해주는 스크립트 태그입니다. 자 저 스크립트 태그를 우리가 글의 본문에다가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메롱 메롱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방금 제가 작성한 시큐리티라고 하는 글이 추가가 됐는데요. 저 글을 제가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시큐리티라고 하는 페이지가 열리면서 경고창이 뜨고 거기에 메롱이라고 적혀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봐서 한번 확인해보죠. 페이지 소스 보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본문 부분에 출력된 이 스크립트 alert 메롱이라고 되어있는 저 텍스트 보이시죠? 바로 저 부분이 그대로 html 태그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저것을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상당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여러가지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여러분의 중요한 정보들을 빼어서 탈취해서 그것을 몰래 자신들의 서버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를 이렇게 메롱이라고 하는 것은 귀여운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페이지로 보내버려서 자신들이 수주받은 광고주의 웹페이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이트와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로 보낸 다음에 사용자가 그 잘못된 사이트에 입력하는 정보를 자기들이 알어내서 사용자의 내밀한 정보를 캐내는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거 우리가 피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 안에는 이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스크립트 코드를 아예 입력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입력한 정보가 HTML로 그대로 표현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우선 에디터를 열고요. php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5.php라는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HTML 탭을 눌러서 이렇게 HTML 코드를 만들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HTML을 입력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보시죠. 아마 잘 안될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화면에 표시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이라는 그냥 링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작성한 바로 이 코드가 이거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태그 자체가 화면에 표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것이죠. 예 이거는 예 이거는 알아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그 브라우저에서 HTML entity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HTML entity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캐릭터 entity 레퍼런스 차트라는 걸 클릭해서 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꼭 들어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에 꺽쇠가 뭐라고 되어있나요? AND LT 세미콜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 이 꺽쇠라고 하는 특수문자를 표시하고 싶다면 ampersand lt 세미콜롬 이라고 하는 저 특수한 코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세미콜론은 세미콜론은 이 태그의 시작을 나타내는 특수한 문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렇게를 하게 되면 저거는 태그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표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서에 있는 어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숫자 7 위에 있는 ampersand 그리고 lt 그리고 세미콜론 자 여기 있는 l은 예 less than 이란 뜻입니다. 더 작다면 이란 뜻이죠. 부등호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하면 그것이 웹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표시된다 라고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lt라고 하고 a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요기에서 이번에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gt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dollar dollar dollar가 아니죠. ampersand 저거를 ampersand 라고 합니다. gt 세미콜론 이라고 하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태그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좀 복잡하고 불편해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php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정보를 입력했을 때 그 정보를 보시는 것처럼 꺽세는 lt나 gt로 자동으로 컨버팅 해주는 바꿔주는 내장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html 일단 php 코드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html special characters 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보시면 선택하시면 여기에 저 괄호 안에다가 이번에는 그냥 저 태그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html special characters 라고 하는 이 태그에 아니 이 함수에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에 해당되는 html entity 예 그 값이 그 값을 얘가 리턴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화면에 출력할 거니까 echo를 앞에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는 이렇게 출력되고 오른쪽 클릭해서 page source 보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즉 이것을 실행한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훨씬 우리 간편하게 어떤 아까 보셨던 태그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a href 그리고 음 이 앞에 부분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해서 자 http opentutorials oig slash course one 그리고 생활코딩은 이거 한글 깨질 것 같으니까 저희 생활코딩의 영어 이름이 코딩 에브리 바디입니다. 자 자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화면에 출력해보면 이런 복잡해 보이는 코드가 나오는데 이것을 웹브라우저로 정상적으로 표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했던 그 링크가 화면에 이렇게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게 바로 html special characters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 보안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api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지워버리고 자 여기다가 제가 script 라는 태그를 입력해볼게요. script 태그는 지금부터 script 코드가 시작된다 라는 뜻이죠. alert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1이라고 할게요. semicolon 그리고 script 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제가 이것을 실행시키면 화면에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까요? 바로 저 script 코드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 script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script 태그의 내용이 그대로 출력된다 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소스 코드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는데 자 얘를 실행한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거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음 처음에 lt가 나왔고 gt가 나왔고 거기 script가 나왔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해석할 때 이걸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꺽쇠를 화면에 표시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script가 뒤에 오네 그리고 얘가 나오니까 꺽쇠가 끝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얘를 처리하는 것이지 아 이제 JavaScript가 등장하는구나 JavaScript에 따라서 해석해야겠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tml special characters 라고 하는 저 API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스크립트 코드를 무력화시키고 또 화면에 출력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는 영역들이 어디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제목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목과 본문과 이름 이런 것들도 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쓰기라든지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제목 이런 것들은 우리가 html에다가 정적으로 박아놓은 정적으로 직접 입력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정보는 우리가 뭐 따로 escaping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 escaping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 그 말은 좀 더 전문적인 용어지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 일단은 여기 있는 이거는 이 글 목록이 보이는 그 리스트 부분이거든요. 자 리스트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정보 id 뒤에 붙어있는 정보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테이블에 추가할 때 autoincrement에 의해서 시스템이 생성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예요. 우리가 이걸 세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타이틀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것은 스크립트 공격에 의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html special characters 이 괄호 안에다가 이 타이틀이라는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저 타이틀에 스크립트 태그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본문 이름 description 아 제목이죠 이거는 자 이러한 정보들 전부 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html special characters로 모두 다 감싸주는 거죠. 즉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모두 여러분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렇게 감싸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화면에 한번 출력해보죠. 자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시큐리티라고 하는 저 토픽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경고창이 떴었는데 이번에는 스크립트 태그가 그대로 출력돼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about javascript을 한번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자 근데 이거 왠지 우리가 원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죠. 왜냐하면 h3라고 하는 실제로 컨텐츠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정보가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 것인가 자 여기는 이제 php.net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php를 다운로드 받고 php에 매뉴얼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strip tags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strip tags 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내장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쭉 나와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string functions 라고 되어 있죠. 즉 문자열을 처리하는 내장함수들 이란 뜻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html special characters 가 들어 있죠. 자 여기는 여러가지 내장함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strip tags 라는 것은 태그 전체를 우리가 html entity 로 해석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이 엉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링크는 화면에 그대로 출력되면 안 되고 실제로 링크로서 기능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와버리면 낭패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 영역에서 본문 영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스크립트 태그를 날려버리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html은 허용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이 스크립 스크립 태그스 스크립은 뭐 베끼다 이런 뜻이죠. 태그를 없애버린다 라는 뜻인데 바로 이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스크립 태그스의 사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입력 값으로는 자 스트링이 들어오고 str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allow 태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문자열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괄호가 있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입력 값들 str은 어떤 의미이고 allowable 태그스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결정적으로 예제를 보고 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시고 이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 태그스를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html 스페셜 캐릭스는 자 본문 쪽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strip tags 라고 하고 얘를 제가 리로드를 해볼게요. 자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음 html 코드가 막 등장하는 것은 없어졌지만 문제는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링크나 리스트와 같은 정보까지 싹 날라갔다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이 strip tags가 가지고 있는 어 기능 중에 선택적으로만 날려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죠. 자 두번째 인자로 뭐를 주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어 링크 태그는 허용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h1 h2 h3 h4 h5 이런 제목과 관련된 것을 허용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ul도 허용하고 ol도 허용하고 li도 허용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용하고자 하는 태그들만 이렇게 쫙 열거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웹 브라우저에서 리로드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허용한 태그인 a 태그 그리고 요거는 뭐였죠? h123 중에 들어가겠죠. 이런 우리가 원하는 태그들은 화면에 출력이 되지만 스크립트 태그와 같이 우리가 직접 명시하지 않은 태그는 날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 security를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 스크립트라는 내용은 날라갔기 때문에 안 나오고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alert이라고 하는 텍스트만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defense를 하는 겁니다. 보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셨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scaping이라고 합니다. escaping 뭐 정확한 그 사용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escaping은 영어로는 뭐 탈출 도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html 태그를 해석하는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얘는 대피시킨다 뭐 이런 뜻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 escaping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SQL을 통해서 우리가 음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 심각한 보안적인 이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